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니발을 타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능적인 부분보다 운전자의 시선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길 현대사회의 반복적인 출퇴근길을 다니면서 지루해진 운전이 여가시간에 운전 또한 지루하게 만들진 않았나요? 그리고 글로벤과 카니발을 재미있게 타는 마음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릉부릉 우리는 매일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어디론가 울동합니다. 매일 출퇴근길을 반복하며 만족스럽지 못한 드라이빙의 시간들 덕분에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이 지루할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보면 가족과 함께 떠났을 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한 멋진 시간들로 보여집니다. 운전을 기획하고 떠나기 전 기억 속에서 지난 날 행복했던 추억을 꺼내어 봅니다. 뒷자리에서 차를 타고 가족과 함께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며 휴게소에 잠깐 들려 호두과자를 먹던 그 순간까지 도착해서 여행이 시작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동하는 그 순간부터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지나가며 바라본 푸르른 자연의 풍경과 솜사탕을 떠올리게 하는 구름이 보이는 하늘 이동의 즐거움 함께 떠날 수 있어서 운전이 즐겁습니다. 도착에만 집착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동하는 과정도 또 하나의 추억이 됩니다. 시간을 내서 떠나는 만큼 여유있게 주변을 둘러보세요. 운전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이야기를 통해 즐거움을 함께 나눠보세요. 기부하는 드라이빙 습관에 대하여 조금 더 빨리 가려는 사소한 운전 습관은 여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가족에게 모범을 보여주세요. 양보를 통해 도착까지 조금 늦어지면 어떤가요? 운전사고를 예방하는 당신은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누군가의 히어로입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도 보이지 않는 히어로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한 순간이 아이들에겐 좋은 교육이 됩니다. 캠핑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획일적이고 반복적인 삶에서 떠나 자연으로 떠나 심신의 경험을 통해서 뇌적 즐거움 및 삶의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또한 신체적 활동 경험을 통해 가족, 소중한 사람과의 추억을 함께 만들고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과 교육적 기능을 변비한 여가 활동으로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자동차 안에서도 모두가 재밌을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그 시간도 추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안전운전과 함께 즐거운 운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운전이 즐거운 사람들을 위한 카니발 글로벤 리무진 2020년 카니발로 차박 캠핑 떠나자! 아트원 황제차박 캠핑카 출고! 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유얼입니다. 따뜻한 유얼 분위기에 매료되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차박이 유행인 만큼 가족분들과 주말에 가까운 캠핑장이나 경치 좋은 장소로 이동하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 번쯤은 꿈꾸었던 안성맞춤 차박을 위한 아트원 차박 전동 시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울류 카니발, 던유 카니발 차량이면 아트원 차박 전동 시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일반 카니발에도 차박 전동 시트 작업이 가능하지만 편안한 차박을 위해서는 높은 청구로 개방감을 갖춘 하이리무진이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카니발 차량도 아트원에서는 합법적인 하이루프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면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특별한 차박 전동 시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더위 걱정이 없도록 고객님의 요청으로 모기장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차박 전동 시트는 평소에는 두 명이 편안하게 앉아서 이동할 수 있는 좌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체의 언더 서포트도 탑재되어 있어 다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어 탑승자에 딱 맞는 시트 포지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팔걸이에는 컵홀더와 시트 포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 스위치 및 열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안하게 이동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차박 전동 시트 승차 모드와 취침 모드를 편리하게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차박 전동 시트 등받이 각도가 180도로 눕혀진 후 완벽한 수평을 이루기 때문에 편안한 침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박 전동 시트에 있는 언더 서포트와 헤드레스트를 확장하여 키가 큰 성인 남성이 누워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시트 팔걸이 겸 탈부착이 가능한 베개로 활용 가능한 쿠션이 함께 제공됩니다. 누워서 휴식을 취할 때 활용도가 만점입니다. 차박 전동 시트 뒤에는 여행이 필요한 짐을 적재할 수 있는 트렁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함 안에는 따뜻한 차박을 하기 위해 무시동 히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시동을 끈 후 차 안에서 TV를 시청하기 위해 인산철 배터리 주행 충전기도 장착되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장착으로 USB 충전 단자 시거잭을 차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니발 차박 캠핑의 시작! 아트원 차박 전동 시트 장착으로 행복한 추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차박 전동 시트를 생생하게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링크를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